지난달 18일,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도입 2년 1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어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도 교내 시설의 이용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각 건물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공정책대학은 그동안 폐쇄되어 있던 건물 측면문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또한 세종 캠퍼스는 학생회관을 포함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실, 소모임실을 개방하고 강의실의 자유대관을 시작했습니다. 학술정보원의 거리 두기 수칙도 변경되었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부터 야간 및 주말에는 자율적 체온 측정을 시행하고, 그룹 스터디룸과 열람실 사용 인원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이중 열람실은 24시간 개방으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학술정보원 전면 개방 시행된 이후로 여기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또 저는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대출 반납권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또 스터디룸 개방되면서 스터디룸 이용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오시고. 호연학사의 부대시설도 개방됐습니다. 휴게실, 온돌방, 요가실, 취식실 및 피아노실이 4월 7일 개방이 시행됐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코인노래방이 영업을 재개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아직도 착용하고 있고. 5월 2일부터 실내 마스크 이무도 해제됐습니다. 정부와 학교의 이번 조치가 앞으로 있을 5월의 행사와 학생사회에 활기찬 분위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종식 선언은 아닌 만큼 개인 방역에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KDBS 뉴스 전세현입니다. KDBS 뉴스 전세현입니다. KDBS 뉴스 전세현입니다. 감사합니다.